3집 앨범 우리 왔다! 안녕하세요 3팀과 네 지금 깜짝 V라이브가 시작됐습니다 V라이브 제목이 V라이브 제목이 곧 도구로 물들 시간이에요 6분만 있으면 언어가 나옵니다 좋은 동기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정규 3집 앨범을 정말 오랜 시간 참 심도 깊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앨범도 5종이나 나오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쇼케이스도 생중계가 되니까 그때 앨범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 걸로 하고 앨범 나오기 직전에 지금 다 앨범 느낌은 어떠십니까? 빨리 좋은 소음곡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빨리 팬분들이 심지어 뮤직비디오가 너무 예뻐서 그리고 이게 이게 실제로 보니까 이쁘네요 엄청 이쁘네 뭔가 후편 같아 그 후편을 만드는 것 같아서 일단 안에 있는 거는 비밀로 하고 둘이 하지마 둘이 하지마 너네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 막 저희 자켓을 정말 많이 찍었어요 엄청 많이 찍었죠 이게 이렇게 담겨졌는데 좋은 게 너무 잘 나오니까 잘 나오니까 기분이 있어요 소음씨 보여줘요 아니요 비우고 있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갑자기 소음 비는 타임? 같이 다 같이 문명을 해볼까요? 팬들도 같이 해주세요 팬들도 같이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지금 몇 분이죠? 몇 분 나온거지? 지금 5분? 5분이면 5분이면 60 곱밥이 오니까 300초 300초가 남았어 10초가 지났어요 290초 지금도 말했을 때 3초가 지났습니다 2초가 지났으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이번에 쇼케이스를 하잖아요 못 오시는 팬분들은 또 네이버에서 생중계를 해볼까요? 네 맞아요 네이버로 이제 생중계로 보실 수 있고요 8시 심도 깊게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4분 남았네요 진짜 얼른 4분이면 몇초야? 240초 아니야? 240초 이번 앨범 11트랙으로 꽉꽉 치웠습니다 진짜 다 들어보세요 다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난 그전에 박스 앨범을 진짜 좋아했거든 난 독이 좋아 그거 좀 약간 다시 경쟁해야 될 것 같은데 팬분들에게 명반으로 불리는 티네이지 앨범 면반이지 붐붐나왔던 다 명반이긴 하지만 그거 있잖아요 우지형이 나중에 한번 앨범 명반 월드컵 내가 생각했을 때 명반 월드컵 재미있겠다 나중에 한번 이런 컨텐츠 한번 아니면 우리가 곡이 그게 많잖아 곡 월드컵에서 재미있어 그거 진짜 힘들겠다 타이틀 수록곡 제한 없이 왜냐하면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어? 3분이 몇초지? 3분 남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긴장돼요 우리가 또 이 저희가 58분에 끌거에요 끌었고 스트리밍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끊을거에요 되게 전에 끊을거니까 너무 싱겁다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8시부터 또 중계가 되니깐요 그때까지 노래 많이 많이 들으시죠 그렇게 해봤자 지금 11곡이면 3분 잡으면 33분 총 4번씩 밖에 못 들어요 한곡을 2번씩 밖에 못 들어요 한곡을 2번씩 밖에 못 들어요 도겸이가 58분까지 이제 계산할거에요 몇분 남았나요? 2분 남았나요? 아직 몇분이가요? 이제 정말 1분 남았습니다 58분 남았습니다 이제 귀찮게 카톡 메신저 들어가서 노래 안 들어도 돼 이제 그 음원사이트 나오니까 1분 남았어요 1분 자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저희 컴백과 동시에 많은 재미있는거 많이 하구요 컨텐츠도 재미있는거 많이 찾아갈테니깐요 홈쎄 조회쎄 했잖아요 홈쎄 기대하세요 빨리 이중 하시는 뒷이야기들이 대단한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시작이니까 자 가볼까요? 이번주 좋은활동 파이팅 오늘 쇼케이스 파이팅 조금만 기다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나온다 연수형 п 파이팅 서로 잠시만요! 물러요!